한국인 9명을 포함해 총 3711명이 탑승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10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80대 홍콩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20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것. 10명이 나왔는데 하루 지나서 또 10명이 나온 거예요. 저 크루즈 안에서 추가 확진자 10명이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남은 171명에 대한 검사가 그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떠다니는 세균 배양 접시라는 CNN의 보도처럼 이 일본의 크루즈에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봅니다. 벌써 20명이니까요. 공포의 크루즈 사태가 지속되면서 아베 신조 내각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해당 크루즈가 요코하마 앞바다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실상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현재 크루즈선은 일본 정부가 감염 확산을 우려해 2주간 하선을 금지해 요코하마에 그냥 있어요. 저렇게 물자 부족으로 음료수, 술, 간식 서비스 모두 중단됐고 식수는 매일 한 사람당 500ml 물 한 병씩만 제공돼 합승자들은 참쌀 없는 감옥이라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국인 9명도 지금 저 안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최청호 박사님 저 안에서 사실은 크루즈라고 하면 굉장히 호화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가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안에 사실은 떠다니는 호텔, 호텔 그 이상이죠 사실은. 아니 이렇게 감옥이 될 줄 누가 그렇겠습니까? 제가 저 크루즈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좋은 침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같아요. 그래요? 침대 두 개 있고 아주 비싼데요. 조금 더 넓은 그러한 공간이 있지만 대개는 바닥에도 있고 밖이 안 보이는 경우도 아주 싼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물도 부족해지고 뭐가 되면 극화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극화현상. 특히 남극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남극의 연구원들을 거기다 갇힌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아주 민감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나타나게 되면 행동 파멸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툴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폐가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와 생물학적인 처치도 해야 되지만 심리적인 것도 해야 되고 우리 아까 송파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방송에서 해야 될 것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살 예방 보도 지침이 있듯이 코로나와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보도 지침 내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에볼라의 치료를 위해 파견했던 미국 의사진이나 그런데 가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본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갇혀 있는 공간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생별품이 부족해지고 하게 되면 큰 심리적인 내지는 행동 파멸은 무서운 거는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좁은 공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쥐가 쥐를 죽이고 잡아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타나겠지만 여하튼 배려를 해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크루즈 관련된 걱정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